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중앙선거관리 김원천입니다. 예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메모 제가 전달 받아가지고요. 네네네 예 예 아 비공개라고 아마 못 받으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네네 재판하고 뭐 이의는 혹시 적혀 있지 않아요? 적혀져 있습니다. 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 그건 뭐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침대로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예. 그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지침대로만 되어 있다고만 적혀 있어요? 아 그거는 아니 그거 지침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아 내용을 알 수 선거일과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거면은 제가 뭐 이미 내용을 아니까는 뭐 여쭤볼 내용도 아니죠. 근데 거기 뭐라고 몇 호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아 재판과 관련됐다. 이런 내용인데 예. 그런 거 맞게 적혀 있겠네요. 아니 그게 지금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거소송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선거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얼마 기간이 있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송이 제기된 게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묻는 거에 그냥 아니 질문에 대파하면 되지. 자꾸 저한테 선거가 재판 이런 선거무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장된 피선거권자나 국민들이 보장되어 있는 기간이 얼마나 우리가 주어져 있나 이걸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지. 제가 그거는 법적과로 전화 돌려드려야 될 거 같아서. 아 그거는 그러면 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내가 또 확인을 하던가 하면 되고요. 네. 그 기간은 30일이에요. 네. 그 성실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김판석 옛날 5월 28일 날 선거국장은 우리가 다 공개해 줍니다라고 이렇게 뻥쳤나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 말씀해 보세요. 네. 자 30일 전에 하는데 우리가 뭘 보고 선거수송을 합니까? 뭘 보고 선거수송을 한다는 게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가 네. 자료를 보고 아무 자료 없이 그냥 앞처가 차있는 내가 줬으니까 선거무요 소송 그냥 해보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료들을 보고 뭐가 이상하다 해야 근거를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나요? 제 말 맞습니까? 틀렸어요 제 말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면 소송이 들어와 있느냐고 그러면 딴 거 필요 없고요. 저는 지금 저하고 장난치면 안 돼요. 기자가 묻는 말에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공개 처리가 판결 등으로 해서 비공개 사유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 없이 어떻게 소송을 한 겁니까? 그런데 그는 저한테 말씀하실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지시를 중앙선관위가 했고 지역구에서는 그렇게 알고 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다. 이러니 이건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선거 관리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 이거 그대로 이제 이게 바로 제가 확인하고 기사를 쓰는 거죠. 그냥 일반 기자들처럼 얘기 듣고 그냥 선관위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한 뒤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 공무실도 전화하고 제가 선거위과도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게.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왜 자꾸 못하는 척 힘들게 합니까? 말에.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녹취가 되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거기 핸드폰에. 아니 그 폰에. 전화기에 녹취되죠? 저이요? 네. 녹취도 아까 들은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들어보면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소리가 높아지고 하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른다고 하시니까.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요? 네. 뭐 궁금한 거 얘기해도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뭐 이게 여기까지에요. 그러니까 비공개 사유는 맞는 거죠? 그럼 선거일과에서 그렇게 재판과 관련해서 비공개 사유로 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